전화로 말다툼하던 직장 동료와 직접 만나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직장 동료인 30대 B씨가 직장에서 뒷담화를 했다며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직접 만나 싸우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찔러 B씨는 42일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선고일이 정해지자 도주하며 선고를 피하다 이달에야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